지난 주말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강변가요제 뉴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본선 진출자들의 음원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0시 본선 진출자 12팀의 창작곡이 담긴 앨범이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고 타이틀곡인 억스의 꽃하령은 최신 발매 기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변가요제는 10년차 밴드 N분의 1이 대상을 수상했고 남궁현, 오아, 억스, 롱아일랜드 등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이 다양하고 개성있는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 원주에서 부활한 강변가요제는 올해는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서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열렸습니다.